서울시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아파트관리비 체납가구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를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단전·단수가구 등 위기가구 기준 29종에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비 체납가구, 휴폐업 사업자, 세대주 사망가구 등 32종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. 특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를 집중조사하고 소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와 모텔,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도 전수조사합니다. 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2억 4,200만 원에서 2억 5,7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. 공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중위소득 100% 이하 취약계층은 희망온돌위기 긴급기금을 통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대한적집사사 등 위기가구 지원에 민간기관도 동참해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교육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